어버이날인 오늘 비가 그치고 맑아진 하늘에 날도 온화한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수원의 아침 기온은 10도,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또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계속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파란 하늘에 구름이 걷히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며 낮에는 포근함도 가볍게 되겠는데요.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안양과 화성이 21도, 안산과 수원, 용인이 21도, 오산과 평택, 안성은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예년 수준의 봄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주말에는 또 한 차례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변덕이 심한 봄철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도모였습니다.